열심히 해볼게요. 맞아. 깜짝 놀랐고 할 수 있을까? 알 수 있죠? 여기도 아쉽게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재즈 보컬리스트 애쉬, 애쉬 한유입니다. 너무 팬케이 해주신다고 하셔서 아, 네. 너무 취지도 좋은 일이시기도 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, 기쁘게. 조금 더 복잡해요. 재즈가 클래식이나 다른 팝에 비해서 조금 할 게 많거든요. 그 할 게 많은 것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감정,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고 표현의 자유가 훨씬 더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특별히 또 이번 저희 한국사작권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이 콘텐츠가 열심히 해볼게요. 학생을 같이 잘 속이고 맞아. 백제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재학 중인 26살 최민영임이라고 합니다. 잠시만 끊을게요. 시작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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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비코이 이 부분 살짝 다르게 부른 것 같거든요. 다시 한 번 불러볼까요?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 부분 한 번 듣고 갈게요. 오케이, 여기까지 할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보내드린 음원 파일로 하신 거 맞으시죠? 네. 어 네. 살짝 다른데 이거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. 네.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네네. 퍼펙트 라이온 롱. 네. 해외 할게요. 동래용 컴퓨. 아 여기도 아쉽게 자꾸 음이 음정이 틀리는데. 유 원 티더 컴퓨 롱. 제대로 컴퓨 롱. 퍼펙트 라이온 롱. 이건가요? 제대로 들었는데 뭔가 헷갈리신 거 같은데. 어떻게 지금 수정된 이 두 부분 적용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부를 수 있을까요?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네. 한 큐에 끝내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한 번 해보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로스 타이а 롱. 아 로스 타이а 롱. 아 로스 타이а 롱. 머스 타이а 롱. 이거 안 돼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활동하는 이름이 애쉬 공식적으로는 애쉬의 한유이고요 오늘 만나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밖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에서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26살 학생 최민영입니다 26살이세요? 네네 더 들어 보이나요? 아니아니 16살처럼요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노래를 언제부터 하셨어요? 제가 어렸을 때 캠코더가 유행이었거든요 제가 캠코더 속에 저를 보면 항상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좋아했던 가수들 임창정 소주안전도 제가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한게 왜 재즈에요? 처음에는 제가 음역대가 진짜 낮았어요 그걸 점점 연습하면서 다들 선생님도 그렇고 너 이런거 한번 해봐 저런거 한번 해봐 전부 재즈였어요 거의 주변 선생님들이 들으시기에 재즈의 목소리가 잘 어울린다고 해서 추천해 주셨는데 하다보니까 좋아진 거예요? 제가 듣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한 문장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노래할 때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세요? 요새는 많이 못 느끼는데 제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좋다? 라는 그 감정을 느낄 때가 같이? 네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남아있다면 저는 가장 행복한 그 시간을 위해서 나머지 시간이 고통스러운 것까지도 행복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똑같이 행복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면 앞으로 막 가시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좀 행복의 감을 연장해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외롭게 창작의 힘듦을 이겨내고 있을 모든 음악인 분들 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외롭지 않도록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네 우리 짧게 노래 한 소절 불러볼까요? 네 Why not take all love? Why not take all love? Why not take all love me?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